현대차그룹이 미래 자동차를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센터를 싱가포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혁신센터에서는 차량의 주문부터 인도까지 생산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진행하는 혁신 제조 플랫폼 연구가 진행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자동차 사양을 입력해 주문합니다. 고객 맞춤형 자동차가 설계되고 주문은 자동차 생산 공정에 전달이 됩니다. 공장은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으로 전 과정이 자동화된 생산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차량은 스카이트랙에서 고객이 직접 시승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그리는 자동차 주문부터 생산, 시승, 인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현대차는 이 같은 미래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어갈 글로벌 혁신센터를 싱가포르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밸류체인 전반을 디지털로 연계, 관리하는 고효율의 유연 생산 제조 플랫폼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우수한 디지털 인력과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와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센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혁신센터 옥상에는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UAM 이착륙장이 설치돼 현대차가 추진하는 플라잉카의 실증 장소로 활용됩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미래 모빌리티뿐 아니라 그로 인해 변화할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사람들이 원하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